한국도 핵 못지않은 미사일이 있다. 군 공개한 무기의 정책 국산 탄도미사일 비교 사거리 현무포 800, 현무파이브 300km 탄두중량 현무포 2톤, 현무파이브 8톤에서 9톤, 현무파이브 탄두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는 3000km 이상이다 북한 미사일 연쇄 도발의 맞불, 탄두중량 9톤 현무 미사일, 국군의 날 첫 영상 공개 한발로 북 지하방꽃 뚫는 최강 제리식 전력, 콜드론치 접이식 날개 적용 군 국핵 맞설 현무탄도미사일 공개, 탄두중량 추정치는 9톤 군이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 핵에 맞설 전략 무기로 극비리에 개발중인 괴물 미사일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의 맞불을 놓은 셈이 됐죠 1.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펼쳐진 제74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군 첨단 무기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이 나왔는데요 북한 핵 미사일을 탐지하는 칠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타격능력으로 응징 보복에 나서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KMPR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죠 특히 KMPR 설명에서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도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면서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남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응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최신 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처음 공개한 것이지요 영상에서 미사일은 공중으로 솟아오르다가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으로 발사됐으며 콜드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튀어오르게 한 뒤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수중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적용합니다 영상에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무는 일부 파생형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지대지 미사일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됩니다 군 관계자는 콜드론치 방식이 맞는다면서 세계 최고 탄도 중량인 이 미사일을 한 런치로 발사할 경우 발사 하중이 너무 커서 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죠 미사일은 지하 벙커 등 파괴 목적으로 탄도부가 수액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하단에서는 엔진이 점화될 때 날개가 펼쳐지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고중량의 크기도 다른 현무보다 커 텔의 발사관을 꽉 채우기 때문에 발사 전에는 날개를 접어드는 형태로 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기존 현무는 처음부터 날개가 펴진 상태로 가는데 이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보다 커서 날개를 다르게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날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현무투와 유사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중량 추정치가 9톤까지 제시한 적 있는 이 괴물 미사일은 구체 재원이나 개발 진도가 극비 상황입니다 단 한발로 북한 지하 본국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두 중량이 9톤이라면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지난해 3월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대령인이 2.5톤이라고 북한이 밝힌 바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무거워도 1톤 수준입니다 한국은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전술 핵무기에 보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는 이 미사일을 개발했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이 응징, 보복,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력인 셈입니다 북한은 국군의 날인 이날 새벽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4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8에서 9톤 탄도는 기존 무기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기라며 탄도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천 킬로미터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 3천에서 3천5백 킬로미터이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어 유사시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사거리 3천에서 5천5백 킬로미터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